나도 좋아하는 디팩트 뾰아옹 디디 디팩트 디디팩트 어이 디팩트 삽질이네 오늘 생일인데 생일선물로 디팩터를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준사장께 압도줘 감사 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생일인데 내일 생일인데 내일 휴방임 망함 망했어 츄츄츄츄 아이 감사합니다 츄츄츄츄 소스 생파 생명파 언구 엔터그래프 무적 왜 먹어 경법서 아이 감사합니다 장화 장화시는 디펙트 삼넘구렁 아 근데 지금은 사비구린 것보다는 밥에서 나온 카드가 너무 구리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폭풍? 폭풍 로봇 디펙트 강한다 폭풍의 방열판 뭐? 수수감 디펙트는 눈물을 흘린다 꼭 슬퍼야만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잖아 어 아 유물 꼬라지 봐라 하지만 디펙트 꼬라지 보단 낫겠죠 여기 지도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창의적인 인공지능 옥수임을 망했네 선에코 납시다 유타 선에코 까비 이펙트 패배다 와 벌써 탓 뒤져가네 왜 삼코 방어 카드는 없을까 그러게요 쓰잘데기가 없어서 안 만들었나? 솔직히 유물이 저렇게 떠도 태양 슬라임을 간단히 잡는 디펙트는 너프가 필수라고 생각해요 너프가 필수라고 생각해요 구비 지워야겠지? 경법서 경법서 찰만 돌리면 떼겠다 오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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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스네코가 스네코에는 벼맞은 디펙트 누굴 때려야 되지? 가운데 거 때려야 되나? 폭풍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홀로그램은 강화되어 있네 폭풍 로봇 이펙트가 간다 밀점집 피단병 요정을 살려주세요 오와우 법서 경법서 아주 좋은데 뭐여 아니 이거 좋을 좋을 것 같긴 한데 가격 하나라서 너무 기분이 나쁘네 Lol 굿 역사 sogar Mov nào 욕 욕 욕 욕 역시 폭풍 로봇이야 제외 공격하남 축전기 전경기 어? 미라손님만 오면 손님 미라손님 죽어 미라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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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음 향로 떴으니까 미라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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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라손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아직 김챗국 드링킹 할 때가 아닌데 미라손 사려면은 돈 남겨놓을까 아씨 와 내 개미냐 와 와 와 왜 이러는거지 음 어째서 왜지 향로 같은 소리 하네 다 끝나고 나오는 버퍽 뀌 뀌준 여기서 지우고 여기서 지우면 됐다 헉 헉 헉 내 창의적인 인공수능 나 창의적인 인공수능 인공지능 인공지능하면 되지않나 안되나 20 20 파워 하나에 36 56 헉 엄리미티드 파워 엄리미티드 파워 엄리미티드 파워 엄리미티드 파워 엄리미티드 파워 666 골드 엄리미티드 저놈의 예시들은 대체 왜 때리는데 형 옥합풀 pu 아니야 쟤는 카드의 거지같은거 나온다 점프 오 좋다 이거 킹시 시작줄까 정령의 동 폭풍 폭풍 팩트 딥팩트가 간다 알약손 매바 아닌가 공격 카드 타격밖에 없음 전타도 넣으면 되긴 한데 편향 필요 없지 않나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것 고로스 공격 카드 없어서 알약 가기도 힘들 것 같은데 미라손 살 돈이나 남겨둡사 미라손 나온다고는 안했지만 미라손이 나올걸 알기에 당신은 의지로 가득 찼다 사십들 네크로전타 먹다를 닭다라 난다고 바지 liebe 기 Worth 와 헬로월드 싫어 어디어 계 gol 주 에뉴 혐 네크렉 아 야 시원하네 까마귀도 그렇게 생각할거임 도잉? 어 도잉 폭풍들 에너지가 좋다 왜이래 와우 시원하네 으윽 자단 에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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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깎아 나의 상위력이 죽은 디펙트가 산 깎아를 앗 천천히 잡아야겠네 천천히 다음 터넬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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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 천천히 나는 고양이를 더 좋아해요 어쩌라고 재수없는 상점놈 됐 커터 방열판 놈들 싸그리 배신 때렸구나 버접 컷 완벽한 향로 컨트롤 10점 방열판을 못 뽑았네 응 연타야 마을놈 이게 단타였어야 했는데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일된 마름 마을놈 조금로 아이고 큰일났네 아 방전 떴다 방전 어떻게 되지? 제 체력 다 깎으면 31일 남으니까 한 대 맞으면 18일 들어가니까 두 대만 맞으면 되네 그러면은 체력 8만 있으면 되네 빨리 꿈나서 아쉬우면 괜찮 심정지 삐 삐 삐 삐 삐 티우스 오브 킹덤 슬더의 전설 머저리 왕의 눈물 만나요 이름처럼 캐릭터가 참 머저리 같이 생겼네요 슬더설 슬레이더 전설 감동의 지펙트 이펙트에겐 감동이 있다 무네머신님 6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공 0 2 1 삽질 다숙해서 부적 알뜰하게 썼다 네꼬로미 골랑 6번밖에 안 썼네 스네코 스네코 아드캐리 0코 534 옳게 된 스네코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3번마 멸망 미모